미터백 카메라 성능부터 보여드릴게요.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화상회의 중 카메라 성능도 중요하지만 수음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 미터백 수음 성능을 보여드릴게요. 화자 앨범 말해주세요. 화자 앨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목소리 크기는 다르게 되시면 안됩니다. 화자 앨범 말해주세요. 화자 앨범 말해주세요. 목소리 크기는 다르게 되시면 안됩니다. 차이를 모르실 점수로 미터백 일을 잘하네요. 더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. 에코캔슬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. 화상회의 전북 설치 1위 기업인 신성 CNS 추천드릴께요. 1600건이 넘는 사례와 전문 시금팀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화상회의 전문 기업입니다. 2부에서 사 Twitch 1위 기업은